격신간 누굽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부업 입니다 스페어 피싱에 대해서 그 쪼롱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번째 비디오 자 다시 소리 좀 줄이고 이제 이게 쪼롱 인데 쪼롱 에서 지금 오징어 인데 오징어를 한번 보세요 그 한치라고 하는 건데 그 무늬 오징어 줘 정확하게 오징어는 아니고 운이 오징어 해서 넓이 날개가 넓은 겁니다 좀 아네요 이런거 한두 마리 있고 글쎄 그렇게 개체수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요거 좀 손바닥보다 살짝 큰거 요정도 거리를 참 안주고 돌아다닌다는 거 좀 갇혀 있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쪼롱은 요거 이렇게 뭐랄까 좀 사이즈들이 좀 작습니다 갇혀 있고 알락해 좋은 데는 사이즈가 좀 큰 편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두번째 영상부터 이제 잡는건데 아 이렇게 보면은 이날 지금 불순물들이 많이 떠 있죠 이날도 파도가 좀 센 편이 하는데 그 쪼롱 왼쪽 편을 들어가서 저런 물질을 했습니다 그 오른쪽 편이 아니고 왼쪽 편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자리 돈들이 많이 떠 있잖아요 자리 돈들이 자리 돈들이 이제 그 파도에 그 맞고 갯바위에서 떨어져 있는 그 불 그런 것들 쭉 조그마한 이런게 라든지 이런걸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또 드라마가 여기 한마리가 왔다갔다 그린 걸 볼 수 있는데 요것도 그렇고 드라마 저걸 잡으려고 지금 잠수를 천천히 한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왔어요 드라마를 노리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드라마가 이렇게 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보통 때도 굴 속에 있는게 아니고 보통 때는 아까 돼 보시면 아까 돼 이쯤 볼까요 이쯤 보면은 이 근처란 말이에요 여기 드라마 보이시죠 요게 드라마 매우게 그래서 요걸 보고 지금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리 굴로 바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구리 랑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입수 여기가 지금 목표인데 아 이쪽에 있네 여기 이쪽으로 지금 숨는 어디로 숨는 지를 알고 그쪽으로 입수해서 이 돌 지나서 가게 되는거죠 이제 슬슬 앞으로 갑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게 이제 얘 구리 란 말이요 근데 이 구를 좀 잘 보셔야 될 게 본인들이 만약에 자주 이 지역을 다니시는 지역이다 어 다니는 지역이다 하면은 그걸 알 거에요 어떤 식으로 아냐면은 바위의 형태 같은 걸 알 겁니다 바위 형태를 알게 되면 이 바위가 뚫린 그니까 그 구멍이 들어가는 구멍 나가는 구멍이 똑같은 구멍이면 좋은데 들어가는 건 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면은 얘네들이 저쪽으로 이미 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혀 있는 구멍 쪽으로 들을 까 이제 자주 가다 보면 이제 바위를 알잖아 그래서 아 제가 저쪽으로 좀 내 저기는 100% 잡는다는 지역이 있고 아 저기는 뚫린 구멍이라 좀 애매한데 하는 데가 있어요 이해가 이제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 안쪽이 막혀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제가 입구만 딱 이렇게 막아 버리면 얘는 갈팡질팡 하면서 이렇게 입구 쪽에서 왔다 좀 들어가고 다시 따갈 때가 없으니까 다시 또 백 다시 눈치 보고 가려고 하고 또 들어가서 들어 나갈 때가 없으니까 다시 눈치 보다가 작사를 이렇게 맞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주 가다 보면 드라마 굴 위치를 알게 되고 그 굴 위 굴의 그 그 특징 그러니까 이게 뚫려 있는 구리지 막혀 있는 구리니의 특징을 알고 드라마를 이제 잡으시면 되요 이거는 이제 노하우가 많이 있고 경험이 많이 있어야지 그 지역적인 특징을 알고 잡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드라마를 이제 좀 돌아다니는 것을 굴 속으로 몰다 하더라 이제 바위 쪽으로 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몰 때도 그런 식으로 그 뚫린 바위가 아닌 이렇게 막혀 있는 바위 쪽으로 몰았을 때는 이렇게 굴 앞에서 굴치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쏜 쑤 쏜 위치를 보면 이런지요 바로 이 뒤쪽을 쌓기 때문에 그 헤드샷은 아니지만 헤드 바로 뒤쪽에 서서 이 등 쪽에 있는 살들을 해 뜰 때 충분히 뜰 수 있게 그게 상황을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이해가 이제 뭔 소리인가 드라마 굴 책이 이렇고 앞전에 아까 보다 말았는데 이게 자리 도미 이렇게 먹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불순물들이 많이 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자리 등이 저렇게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할 때는 킹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리 도움을 잡아먹는 킹 이라든지 그 상위 포식자가 주변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멀리서는 이제 자리 등 보고 또 올 수도 있죠 지금 이건 지치를 잡는 겁니다 여기 앞에 지치 보이죠 음 지치가 지금 있는데 검은 지치는 제가 많이 봤는데 요 점박이 지치는 또 처음이라서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요런 지치가 쌍으로 단일 쌍으로 이렇게 점 있는게 이왕이면은 이거를 지금 변양을 하고 요게 암놈 같아요 암놈을 겨냥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순놈이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유지라 나옵니다 그 순놈이 빵이 더 좋아요 그때 잡는 거에요 지나친 호기심은 그것을 잘생겼죠 그리고 이런거 지치는 쏠 땐 항상 말씀드리지만 헤드샷 헤드샷을 해서 지치가 이제 머리가 크기 때문에 머리 쪽을 써야지 그나마 얼마 없는 살들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헤드샷 아시고 그리고 세번째가 이제 중요한게 이게 이제 그걸 거에요 실버 드라마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아 수심이 10m 안쪽 되는데 지금 여기에 살짝 보이는 거 요거 요게 실버 입니다 요게 실버 수심은 약 10m 안쪽 됐고 요게 실버 인데 요게 아까부터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에요 어 왔다 갔다 거립니다 아 이게 실보다 이게 실버 아까 내건 블랙 이고 요게 실버 요게 실버 거리를 안주고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요 요거 때문에 열 받았고 일단은 일단은 뭐 제가 이제 큰 형님 크리스 형님의 그 조언을 듣고 저는 보통 실버를 잡을 때는 어떤 이유를 잡았냐면은 굴치기를 갔는데 드라마 말고 실버 가 있을 때 실버를 쏘는 경우 훨씬 많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스페어 피싱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불 속에서 실버도 있고 블랙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큰 놈들은 여러 마리가 그 불 속에 한꺼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리 좀 크다 보면은 두세 마리 정도 여기도 또 실버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실버가 실버도 있고 블랙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 형님이 조언을 해 주시길 실버가 많을 때는 여기 지금 실버가 잠깐 보이죠 여기 실버가 많을 때는 그 실버는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그 미역 속에 그런 해초 속에 몸을 숨기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얘가 지그재그로 나한테 올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싸라 하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가죠 다시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서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랑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죠 이해가죠 그러다가 빵 빵 맞기 전입니다 살아있는 모습 빵 지그재그로 나한테 와요 지그재그로 오면서 이것은 실버 힘이 좋습니다 아마 지랄 발광을 하는데 이럴 때 잘 컨트롤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왕이면 은 헤드 쪽 그 아가미 쪽을 사서 그리고 이 실버 라든지 블랙 드라마 좀 큰 거 있는 데는 이렇게 포말 포말 밑에가 많기 때문에 조류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버티기 하실 때 그 저기 뭐야 바위에 꼭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틈에다가 손을 꽉 껴 놓은 상태에서 꽉 잡고 계시는게 좋아요 이게 지금 물살이 좀 느껴지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게 이게 이게 다 하얗게 보이는게 다 바 그 거품이거든요 보면 이것도 이것도 잘 잘 찔렀죠 아 안보이냐 지금 안보이는데 아가미 바로 뒤쪽을 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 뭐 확인하셨을까요 아까 돼 그래서 실버 잡을 때는 그렇게 잡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고 일단 숨 참기가 좀 돼야 됩니다 스물 충 충분히 최대한 참으신 다음에 그 실버가 나한테 호기심을 갖고 슬슬 다가올 때까지를 기다리셔야 되요 그리고 이 실버 라든지 블랙 드라마 큰 거가 있는데 는 조류빨이 좀 쎄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여기 있다 여기 있었죠 바로 여기 이제 줄 거 들어간 부분 요 지느러미 바로 뒷부분을 쐈기 때문에 꼼짝 없습니다 이런 배나 뭐 이런 데 쓰면은 찢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힘이 좋으니까 근데 이런 데 쓰면은 아무런 뚫고 한번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찢을 수는 없죠 이해 가시죠 무슨 소리인가 동영상이 길을 지금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